저도 인사하시고 뭐 다가서 하시겠죠? 그렇죠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가 어떻게 끌쩍지곤 해요? 그래도 우리가 박수 안 치는 사람 왜 안 친래? 아무튼 우리 가수 보증이 님 저한테는 대선배이고 언니입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껍짝지 껍짝지 네? 보증이 님 왔으면 껍짝지야 껍짝지 잘 봐주세요. 우리 회원님들 보증이 언니나 저랑 똑같아요 언니 응원 안 하면 또 저를 응원하면 난 또 각 지방을 다니고 언니 노래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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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이게 더 좋은 거 관계로 아 이게 더 좋은 거예요? 여기 보니까 기계가 좀 시원찮네 그냥 신곡이 넣었네 그래서 그냥 부닭다리 노래 신청 이시요 자 노래 가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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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! 헌드러 오십시오 왓츠!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살아 자네를 쳐 놓친 모양 우리 한방에서 피지야돼 우리 두 사람 지수에게 안녕하니 오빠야! 자신보다 자네가 더 돈보다 자네가 더 많아 자네와는 공약한 표지입니다 아아! 아아! 사랑해야지 가치가 돼 고약같은 친구여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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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! 아아! 사랑도 해봐 너도 해봐 삶가 버렸더라 언제같이 모르는 빛에 우리 둘이 웃으려면 사나가 벌써 자식여가 사제나 돈보다 자제가 좋아 자네가 난 보약한 듯이 가만히 사는 날까지 아침마세 보약한 듯이 자신이 더다 자네가 더 돈보다 자네가 더 자네가 난 보약한 듯이 사는 날까지 아침마세 보약한 듯이 보약한 듯이 여럿 다친가세 보약한 듯이 친구 extra 하 주연 육 아이고 가시나 썰만 하죠 네 아이고 아이고 말도 이정도면 잘하고 못맺는게 이정도면 씨앗 씨앗 바보라고 괜찮죠? 그래서 우리 2019년에는 우리 가수 모중의 우리 언니 정말 이제 큰 방송을 나가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? 쇠는 단가 없어요 우리 가수 모중의 우리 언니 대박나는 길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언니 사랑해 사랑해 자 그런 의미에서 가수 후배로서 동생으로서 인생을 하나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? 맞죠? 네 박수 자 인생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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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사랑 사는 맘 말고 마음을 이루고 사는가 길게 무엇이냐고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가가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가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가가 어디로 갈 거나 무엇을 할 거나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가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가 길게 무엇이냐고 내는 길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힐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고 또 다른 순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